어떻게 됐어? 학교에서는 연락 왔어? 아니 사실은 지원서를 아직 작성 중이야 어?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제출했을 줄 알았는데? 오타가 있을까봐 밤새 검토했어 부주의해 보이면 안 되잖아?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진 않아 오타를 발견하고 지원서를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어떤 걱정되는 부분, 우려가 되는 내용 어떤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 어떤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은 거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영어로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같이 배워볼게요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요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어? 학교에서는 연락이 왔어? 어떤 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물을 때요 물론 우리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표현인데 How did it go? 라는 질문이 있어요 How did it go?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과거형 시제로 묻는 경우는 이미 그게 어느 정도 끝났을 거라는 예상에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진행 중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이제 진행형으로 물을 수도 있고요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근데 지금처럼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어? How did it go? 학교에서는 연락 왔어? 학교에서는 연락 왔니? 네 이런 식으로요 어디서로부터 어떤 소식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Did you hear from 어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Did you hear from? 물론 이거를 현재 완료 시제로 써도 돼요 Have you heard from?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조금 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기다림이 그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상황에 조금 더 어울려요 완료 시제는 Have you heard from?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뭐 어제 오늘에 대한 얘기일 때는 Did you hear from? 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Did you hear from? 그래서 어디서로부터 소식이 있었냐 소식이 소식을 들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Did you hear from? Did you hear from the school? Did you hear from the school? 그리고 hear 뒤에 목적어를 심지어 넣을 수도 있어요 Did you hear anything from the school? 심지어 여기다 yet를 이제 넣을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뭐 지금까지 소식 없었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쓰는 말이겠죠 Have you heard from the school yet? Did you hear from the school yet?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을 했죠? 아니 사실은 지원서를 아직 작성 중이야 네 여기서 작성하다 라는 말은요 write보다는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은 표현은 work on이에요 work on 이건 여러분이 이제 따로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work on이 정말 너무나도 유용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원서나 뭐 신청서가 됐든 뭐 이력서가 되도 상관없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작성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력서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를 우리가 쓴다고 하는 거는 이건 글로 쓰는 작업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일단 무슨 내용을 쓸지 우리가 고민도 해야 되는 것도 그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취합해서 모아 놓고 그거를 이제 특정한 그런 포맷에 맞춰서 이제 배열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할 때 write보다는요 뭐 work on 내지는 put together 이런 좋은 표현들이 있어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얘기에요 work on something, put together something put together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work on something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I'm still working on the application 아직도 그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작업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work on something 어떤 것을 끝내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거요 이런 내용은 거의 다 work on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지원서를 아직 작성 중이야 No, I'm still working on the application I'm still working on the application 처음부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How did it go? 어떻게 됐어? Did you hear from the school? 학교에서 연락 왔니? No, I'm still working on the application 아니 아직 지원서를 작성 중이야 I'm still working on the application 그랬더니 A가 뭐라고 그랬죠? 어?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제출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What happened? 라고 하면 돼요 What happened?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 What happened? What happened? 물론 그냥 why 라고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랑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좀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Why? What happened? 벌써 제출했을 줄 알았는데 이거를요 이제 영어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요 벌써 라기보다는 지금쯤이면 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볼게요 지금쯤이면 제출했을 줄 알았는데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What happened? I thought you would've submitted it by now I thought you would've submitted it by now 네 시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를요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I thought는 뭐 아시겠죠 그쵸? 그렇게 했을 줄 알았다라는 나의 어떤 과거에서 내가 했던 예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I thought 그 다음에 너가 할 거라고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거면은요 I thought you would 에서 이제 그 시제의 변화는 끝나요 I thought you would I thought you would라 하면은 그 과거 시점에서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I thought you would 근데 지금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너가 뭐뭐를 했을 줄 알았어에요 했을 줄 알았어 할 줄 알았어 했을 줄 알았어 여러분이 평소에 우리말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어? 할 줄 알았어? 했을 줄 알았어? 무슨 차이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할 줄 알았어 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과거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너가 할 줄 알았어 어떤 단순한 예상이고요 했을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과거 시점에 뭐가 이미 완성이 된 이미 어떤 게 완료가 됐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완료 시제가 여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I thought you would에서 would have PP로 완료 시제가 여기 would에 섞여 버리는 거예요 I thought you would've 의미는 너가 뭐뭐를 했을 줄 알았어 I thought you would've 뭘 했을 줄 알았다고 했죠? 제출을 했을 줄 알았어 지금쯤이면 I thought you would've submitted it by now submitted it 를 이제 붙여서 발음하다 보니까 submitted it 가 되네요 I thought you would've submitted it by now 지금쯤이면 벌써 제출했을 줄 알았는데 I thought you would've submitted it by now 난 걔가 지금쯤이면 벌써 결혼했을 줄 알았어 I thought he would've gotten married by now 난 너가 벌써 일을 그만뒀을 줄 알았어 I thought you would've quit your job by now 어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 난 지금쯤이면 끝났을 줄 알았는데 I thought it would've finished by now I thought it would've ended by now 나는 지금쯤이면 엄청 잘하게 됐을 줄 알았어 I thought I would've gotten really good at it by now I thought I would've gotten 또는 become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I thought I would've become really good at it by now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내가 우려했던 거 걱정했던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오타가 있을까봐 밤새 검토를 했어 오타가 있을까봐 우리가 어떤 걱정이 되는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뭐 할까봐 할까바라는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be worried 그 다음에 이거를 might랑 섞어서 이제 쓰는 거예요 be worried 하고 뒤에 이제 might worried 말고 afraid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be afraid, be worried 한 다음에 이제 that절로 이어서 might로 이제 이어가는 건데 I was afraid there might be some typos 네 어떤 오타요 typos I was afraid there might be some typos I was afraid 또는 I was worried there might be 그리고 there might 전에 이제 that절로 뭐 얘기를 하셔야 돼요 I was afraid that there might be some typos I was worried that there might be some typos 네 이런 식으로요 I was worried, I was afraid something might afraid, worried, might 이 조합을 사용하는 게 할까바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오타가 있을까봐 I was worried that there might be some typos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밤새 검토를 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뭐 밤새 뭐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 be up all night ing be up all night ing be up all night ing I was up all night double checking it I was up all night double checking it 그 다음 걱정이 뭐였죠? 부주의에 보이면 안 되잖아 부주의에 보이면 안 되잖아 우리말에서 부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영어에서는 careless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물론 careful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careful, careless 부주의에 보이면 안 되잖아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지각동사만 잘 사용하시면 돼요 I don't want to look I don't want to look careless I don't want to seem careless look 대신에 seem을 써도 되고요 지금처럼 I don't want to look careless I don't want to seem careless 다음 문장이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자 여기서요 물론 인상이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Impression 그렇죠? 근데요 사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인상을 준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impression이라는 말을 어렵게 쓸 필요 없이 사실 쓰는 게 좀 어색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think를 써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I don't want them I don't want them to think 라고 이제 풀어 나가면 돼요 I don't want them to think I don't want 원하지 않는다 them 그들을 to think 어떻게 생각하기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함으로써 어떤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구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구조는요 굉장히 여러모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익숙해지셔야 되는 그런 문장 구조예요 I don't want them to think I don't want them to think I don't want them to think that I lack responsibility I don't want them to think that I lack responsibility I don't want them to think that I lack responsibility 자 일단 지금까지의 걱정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오타가 있을까봐 I was worried that there might be some typos 부주의해 보이면 안 되잖아 I don't want to look careless I was worried that there might be some typos I don't want to look careless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죠? 어떤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hem to think 어떤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hem to think that I lack responsibility 네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오타를 보고 지원서를 끝까지 다 읽지도 않으면 어떡해 네 이건 지금 의문형으로 돼 있죠? 이러면 어떡해 저러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저렇게 되면 어떡해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What if What if they find a typo What if they find a typo and don't even read through 자 여기서 read through라는 거는 이제 쭉 다 정반적으로 그걸 걸쳐서 읽는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read through What if they find a typo and don't even read through the entire application 그 지원서 전체를 다 읽지도 않으면 어떡해 라고 이제 이렇게 걱정을 표현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말과 영어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을 배웠고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어떻게 됐어? 학교에서는 연락 왔어? How did it go? Did you hear from the school? How did it go? Did you hear from the school? 아니 사실은 지원서를 아직 작성 중이야 No actually I'm still working on my application 어 왜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제출했을 줄 알았는데 What happened? 어떻게 된 일이야? What happened? I thought you would've submitted it by now 물론 여기에 already를 낄 수도 있어요 I thought you would've already submitted it by now 오타가 있을까봐 밤새 검토를 했어 했을까봐 무슨 표현을 쓴다고 했죠? 했을까봐 I was afraid I was worried that there might be some typos I was worried there might be some typos so I was up all night double checking it I was up all night checking it 부주의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냥 지각동사만 쓴다고 했죠? I don't want to look I don't wanna look I don't wanna look careless I don't wanna look careless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진 않아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어떤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원치 않아? 뭐라고 한다고 했죠? I don't want them to think 그들이 물론 이제 경우 어떤 다른 예문에서는 them이 아니라 뭐 he일 수도 있고 you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I don't want them to think I don't want them to think that I lack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의문형이었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무슨 표현을 쓴다고 했죠? What if? What if? What if? What if? 오타를 찾고 내 지원성을 끝까지 다 읽지도 않으면 어떻게? What if they find a typo and don't even read through the entire application? 자 지금부터는 영어로만 쭉 얘기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띄우는 한글을 잘 보시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반드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따라서 얘기를 해보세요 How did it go? Did you hear from the school? How did it go? Did you hear anything from the school? How did it go? Did you hear anything from the school? No, actually I'm still working on m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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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hat happened? Why? I thought you would have submitted it by now I thought you would have submitted it by now I thought you would have submitted it by now I was worried there might be some typos I was worried there might be some typos I was worried there might be some typos and I spent all night double checking it I don't want to look careless I don't want to look careless I don't want to look careless I don't want them to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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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 lack responsibility What if they find a typo? What if they find a typo? And don't even read through the entire application 저희가 평소에 어떤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어떤 기본적인 표현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런 거를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연습 가이드로 다시 찾아뵐게요